아 아 아 아 아 아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한국 가는 날이에요 아 아 아 아 또 비 오네 아닌가 아 비는 안 오네 어제 비가 왔지요 날씨가 괜찮네 떠나는 날은 날씨가 좋아 안녕 해가 쨍쨍한 다낭이에요 이런 다낭의 모습을 다낭에 있는 10일 동안 한 이틀 봤나 3일 봤나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다낭을 떠나고요 이 다음 여행지는 한국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정비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세계여행을 처음 나오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짐들도 있고 필요한 짐들도 있고 버리고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좀 너무 다양한 품목들이라서 집에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또 나오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재정비도 할 겸 다음 여행지는 한국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안 가봤던 여행지들을 좀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유명한 곳을 또 가서 저희가 한번 카메라에 담고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하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여행지는 대한민국입니다 봐봐 이 옷도 이렇게 늘어져서 이거 집에 가서 제가 아끼는 티라 버리진 못하고요 집에 가서 잠옷으로 놓고 새로운 티 가져와야 돼요 아무튼 오늘 12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미케비치 한바퀴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오늘 역대급으로 날씨가 좋네요 그래서 발을 한번 담궈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8시도 안됐거든요 체감은 한 2시인데 음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어때? 좋아요 그래서 어땠냐고 여행식을 느꼈더라고 그래서 다름을 느꼈다 머리는 가야한다 빨리 저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외에 오래 머문 거거든요 작년에 3개월에 전국일주 올해 한 4개월 정확하게 118일이더라고 118일 동안 이렇게 해외에 있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있다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스스로 안 좋다고 느꼈던 것들을 많이 고쳐지기도 했고 저는 많은 걸 배웠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아직 여행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파트의 여행에서 그렇게 느꼈다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118일을 거의 24시간 붙어 있었거든요 한 두 번 정도 네일 케어하고 피부 케어하느라 잠깐 헤어졌던 거 빼고 진짜 24시간을 붙어 있었는데 저희는 여전히 사이가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오늘 기분이 좋네요 역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오랜만에 한국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설레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한국 가는 걸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깜짝으로 나타날 예정이에요 체크아웃을 했고요 그래서 집 무게를 한번 잘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어? 괜찮아? 15 간당한당해? 딱 15에요 이거 둘이 두 개가 비슷하잖아요? 괜찮네 통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또 생각보다 떨리났어요 지금 또 생각보다 떨리났어요 서울이 가고 싶어서요 안순일 거 같은데요? 안순일 거 같은데요? 플랫폴 아내노나 인터넷에서요? 인터넷에서요 인터넷에서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요 저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10,000 ticket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10,000 ticket 92,000 92,000? 그럼 택을 받으면 괜찮아요? 네 92%? 들어가는데 주물래요 마이너스 2도? 너무 떨리는데? 저희는 겨우가 풀어졌거든요 똑같아 한국은 스키드의 나라이고 이건 앞에 분을 따라가면 돼 진짜 빨라 우리 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오세요 바로 띡 찍고 바로 끙끙끙 진짜 빠릅니다 짐 찾으러 가자 짐이 아주 빨리 나와서 아주 잽싸게 나갑니다 일단 4개월 동안 빌렸던 멀티 콘센트를 반납하겠습니다 아주 잘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반납하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버스를 타러 갈게요 지금 마이너스 1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엄청 춥지 않아 20분 기다려야 되네 영하 1도에서 살아남는 거 잠바, 맨투맨, 티, 모티 맨투맨 이거 안에 티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엄청 춥지 않은데? 뭔가 이 찬 공기가 되게 반가워 오랜만이어서 거의 스위스에서 한번 느끼고 그리고 그 동네에 냄새가 있거든 아는 냄새가 난달까? 그래서 좀 반갑네요 둘러 가려 가려 지금 친구 내려왔습니다 지금 친구 내려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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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 봄떡 먹으러 왔는데요 저희는 다짜고짜 친구들 집에 쳐들어왔고요 다행히 반겨줬어요 우리 어린이가 지금 너무 신이 났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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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테이프 누가 갖고 놀라고 했어 갈게 얘들아 잘 놀다 갑니다 얘들아 잘 있어 저 배낭을 이렇게 메고 친구네 집으로 왔는데 친구들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줘서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고맙지 정말 고맙게도 그냥 무작정 쳐들어갔는데 우리를 반겨줘서 너무 잘 있다가 왔습니다 맛있게 저녁도 먹었고 이제 진짜 집으로 가겠습니다 네 웹언니 하하하하 그러기네 하하 세상에 저희는 116일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집이 너무 반갑네요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 사실 너무 반갑고 오늘은 잘 씻고 잘 마무리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짜증나 잘 놀아 다 놀아 이제 이래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